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달부터 시작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순회 모금 행사가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. 첫 순회 모금 행사에서는 대전 도시공사 3,3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앙연구원에서도 2,500만 원 등을 기탁했습니다. 순회 모금 행사는 각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, 다음 달까지 대전 지역 56억 원을 목표로 성금 모금이 이뤄집니다.